진짜 나간다 그러면 내가 뭐 눈 하나 꼼짝할 줄 알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아주 우스워 환하게 웃고 있는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요 인터넷을 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병을 앓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이 예정이셨대요 그런데 수술에 대한 결과가 비관적이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인은 안 나왔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웃는 모습 뒤에 슬픈 이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선씨와 박지선씨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만큼은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지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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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지선씨